자 이제 뭐 정참식 가족이죠 정규 10집 하우스파티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이특 은혁 시원! 그래 슈퍼주니어! 신곡 듣고 가야지 퍼포먼스 같이 보고 싶은데 메인댄서가 계시니까 메덴가 왔으니까 메덴이 왔잖아 메덴 10잔치! 하우스파리! 와우! 누나게 안 추웠다! 넉치겠네! 잘 쳤어! 잘 쳤어! 배워보자 배워보자 이거 보여요? 서로를 지키는 멋진 매너라는 가사에 맞춰서 손 세종제를 뿌리고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이거네 찌찌? 아까 집을 또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 같은데 하우스파티! 아 이게 하우스파티 안무네요 시원씨는 그럼 여기에서 어떤 파티가 같은 거예요? 한소서 좀 눌러주세요 자기 파트 누구나 현실에 공감 이렇게 해요? 어 이렇게 어떤 것들 시원씨가 여기 그렇게 불러요? 현실에 공감 근데 정말 이렇게 장기하였는 줄 알았어 누구나 현실에 공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오 마이 갓 이렇게 그냥 오 마이 갓 이걸 놓지 마 같은 노래 맞아요? 같은 노래예요 오는 게 다른 느낌이다 그게 뭐 슈퍼주니어의 매력인가요? 너무 좋다 그거 합치면 두 분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? 7초 나오네요 7초 바로에서 불러야 되죠 10초 정도 뒷모닝에 물 줬나요? 점점 길러는 거 같은데? 네 여기는 중력 때문에 나으라니까 나으라니까 왜 안 들어요? 아니 짓궂은 질문을 끄떡하네 이특이 노령이가 너무 좋아요 집중하면 좋은 거지 자기한테 공격해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난주에 뭐 엄청 터졌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시원씨 이거 나올 때마다 막 기절했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시스틸러 시스틸러 진짜 완전히 시선강탈 아니 탔잖아 아니 시원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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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는데 분량이 좋은데 아니 썬팅을 왜 이렇게 세게 했어 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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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이는 황톡팩을 왜 아직도 안 띄고 있어 아 집에서 띄려고 네 너 피부관리 너무한다 타율은 시원씨가 더 좋았어 오지 않았는데 자리 없었던 그런 걸 안했는데 송훈씨가 빡 시선강탈 그러니까 약간 쳤다 하면 홈런인 아 맞아요 이건 좀 스윙을 많이 하는 많이 그치 황톡팩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황톡팩 집에 가서 좀 지우려고요 근데 근데 아직 안 지우신 상태 네가 놀랄 때야 네가 놀랄 때야 네가 놀랄 때야 이런 느낌이에요 송훈이 놀랄 게 덕이야 내게 어느 정도인데 표정으로 살렸잖아요 얼굴로 다시 그럼 그럽시다 지금 이러다가 손톱도 깼어요 지금 여기 막 빵빵 터지니까 지랑주랑 많이 닿네요 전참시 최다 출연 아이돌이자 전참시 가족 슈퍼주니어 그리고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원통선 매니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대로 저렴한 다음 영상에서 4단계 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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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단계 6단계 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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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용선이 형 안 왔나? 이거 용선이 형 프로그램이잖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? 내가 했지 사장님 오셨다 사장님 오셨다 대표님? 대표님? 대표님 오셨어요? 대표님 오셨어요? 대표님 오셨어요? 대표님 오셨어요? 멋있어 저거 신문가게 되는 거 맞아요? 뉴스페이버 저거 시원 형 요즘 그리스 사람 같지 않아요? 그리스?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대표님 버스인데 신문! 종이 신문으로 우와 저희 9시 10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뭐 하는 거야? 진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? 네 나가는 장면은 찍으면 돼? 네 일단은 찍으면 이거 찍고 우리 한참 아무것도 안 해 30분 찍고 쉬는 거야 그러면? 3시간 숙소 갔다 와도 되겠네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다음 씬이랑 다 붙이고 싶어도 이게 세트상 안 되는 거야 연결이라서 연결 5시간이야 5시간이야 너네 나 7시간 반인데? 둘 다 길하고 맞지 않아요?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뭘 하지 멤버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뭘 하지 그렇지 아니 요즘 종이 신문 거의 안 보잖아 안 보잖아 어르신들이 많이 보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멤버들이 봤을 때 이거 지어낸 거 아니고 리얼? 일단은 매일 들고 다니기 네 종이 신문을 네 들고 다니는데 펼쳐서 보는 거는 사실 아이 재밌는 모습은 네 덥고 자는 건 봤거든요 아이죠 사실 멤버들을 다 인터뷰를 저희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시원씨가 저희 제작진한테는 비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 그 다른 멤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걸 눈으로 본 슈즈 멤버는 아무도 없었다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이제 구현씨는 심지어 아 시원 형보다 내가 더 많이 읽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사실인가요?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은 안 해요 네네 일단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대기실 안이 굉장히 협소할 때가 많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에서 좀 많이 시간을 봐요 최근에 읽은 책은요? 데이빗 트로비스의 문화경제학이랑 진짜 읽는 거 정책하는 문화경제학이 너무 어려운 책 진짜 읽는 거 부족하지만 지금 학교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석박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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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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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박지를 치잖아 석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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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줘 아 근데 뭔가 재벌가의 수업받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 원래는 영자신문을 가진 거죠 뉴욕타임즈를 원래는 영자신문이랑 아메리카노를 벤티사이즈로 같이 가진 거 어울려 너 안 느껴질 거 근데 보통 예전에 멤버가 한번 그림이다 그림. 모여가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달다고. 아니, 아니. 애기임맛이야, 애기임맛. 애기임맛. 시럽 자를 거 아니야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근데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이 카페인이랑 당류랑 섞이면 더 빨리 각성이 돼요. 네,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 아시다시피 한 사람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. 오오오오오. 설탕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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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물. 형, 시원 씨 몇 번 죽어서. 어, 이거 처음이야, 이거 처음이야, 이거 처음이야. 멤버들이 몇 번 죽였어요. 아, 저 죽였던 거 일단 말씀드리자면. 아, 저 진짜 이거. 15년째야, 15년째. 아니요, 제가 목 빨래를 던진대. 빨래통에, 자기만의 빨래통에 있어요. 남들과 섞이기가 싫으니까. 한 다음에, 나 옷을 딱 벗고, 한 다음에 자기 빨래통에 슉! 목 빨래를 던진대. 아, 그래. 설명해봐. 아, 그래. 나 너무 흥분했어. 빨래 던져, 안 던져? 빨래는 던져요. 빨래는 던져요. 빨래는 던져요.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, 같이 그때 숙소 생활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, 가다가 그냥 제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희석이 되고, 뭔가 각색이 되고,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. 던지고 끝까지 쳐다보는 게 포인트죠. 이러면, 대여도 좀. 아니, 이게 있는데. 아니, 그러면. 이건 맞아, 이건 있어요. 억울해. 내가 무슨, 무슨 재연 대응이.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, 이게 빨래통이면. 가고 있다가 그냥 던지는 거지, 도는 거 같아. 아, 야. 도는 거 같아. 아, 야. 이런 거, 이런 게. 이건 맞아. 이건 안 해, 이건 안 해? 할리우드 가자. 이 녀석, 이 녀석.